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벌써 벚꽃이 피일 시기가 다가왔어 이때쯤 되면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?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우선 벚꽃이 핀다는 건 진짜 봄이 찾아왔다는 말이잖아 그럼 겨울에 비해 해가 길어지면서 일주량이 훨씬 늘어나고 겨울동안 긴장했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게 돼 뭔가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의욕과 에너지가 넘치지만 옆에 아무도 없다면 그 넘치는 의욕을 해소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거지 상식적으로 겨울이 날도 춥고 쓸쓸하니까 더 외로워야 정상인 것 같은데 이땐 날씨가 워낙 안 좋은 거라 어느 정도 합리화가 가능하거든 몸 자체가 워낙 늘어져서 이불 속에 푹 들어가 있으면 아주 안정적이지만 봄이 되면 이제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 따뜻한 기운의 주변 분위기는 밝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냥 사계절 내내 똑같은 일상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박탈감이 드는 거야 이런 현상은 여성에게서 더 잘 나타나는데 빛 정보를 처리하는 시각 영역이 더 발달되어 있어서 봄에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하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지 이때 벚꽃 보러 가자고 꼬시면 성공 확률이 좀 더 올라가서 운이 좋으면 행복한 봄을 만끽할 수도 있어 하지만 봄에 진정한 승자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풋풋한 커플이나 꾸준히 행복하게 연애하는 커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